뉴 월! 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저희가 신고 5월에로 컴백을 했습니다. 꽤 만에 컴백이죠. 이번에 5월에가 저희가 약간 아련아련함으로 돌아왔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약간 또 안무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 또 이번에 안무가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굉장히 의미가 많은, 한쪽적인 의미가 많은 엘레강스. 형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으면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바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저희 다이브군을 한 달력한 저 꽃잎 따라 그럼 저희가 다 같이 부르셔죠. 둘, 셋, 넷! 그 날려간 저 꽃잎 따라 너와 함께 춤을 춘다 그날처럼 예! 아 좋습니다.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저희 이게 혼자 해서 약간 좀 없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다 같이 하면 꽃이 퍼지는 듯한 느낌이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 뒤에 저희가 첫 주자로 스피더 룰렛이랑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요. 제가 돌려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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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빅톤의 황금. 내가 돌려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내가 돌려볼게. 찬이랑. 찬이랑. 또 두 명 더. 수빈이? 수빈이랑. 수빈이랑 제가 돌려볼게. 수빈이랑 병천이? 네 제가 돌릴게요. 이렇게 새벽이. 네. 돌려보기로 하죠. 네.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약하게 돌려. 약하게 돌려. 약하게 돌려. 희승 노래잖아. 희승 노래잖아. 희승 노래잖아. 이게 뭐라고 긴장되지? 그럴까? 근데 추억이 너무... 다 이렇게 소리가 없잖아. 왜달려. 갑자기요? 긴장이 돼. 누구야? 나 내가 너를 떠난다 뭐야 이게? 사랑 못한 채 너를 두고 간다 참는다 보고 싶다 네 곁에도 머물고 잘한다! 매번 잘한다!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갔던 우리의 이별도 결국 봄바람이 불어왔죠 말도 안 됐다 사랑하는 그날 여기가 불러! 난 저걸이 따라 널 따라 춤을 춘다 그날처럼 예 그리 없어 예 아름다워 내가 말했지 힘들다고 내 가슴 빛이 보나나 우 вый 지금보다 더 멋있게 mainstream 니가 다시 바라보게 우웅 눈물은 보이지 않게 내 그때 돌아보지 않을 1, 2, 3 성공, 성공? 아, 어떡해. 성공, 성공. 나 이런 건 할 줄 몰랐는데. 끝! 어떡해, 여기. 끝! 네. 성공. 성공할까요? 완벽했는데? 어, 완벽해. 완벽해. 와, 네. 성공. 성공을 가져갑니다. 성공을 가져갑니다. 성공을 가져갑니다. 성공을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수빈이의 또 파이 파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니, 제가 그날 수공 파트만 나오지 마라, 이 생각했는데 대수공 파트. 힘들죠? 이걸 춤추어서 한 번 생각해봐요. 효과는 형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역시, 역시. 리스펙. 리스펙. 우리 병찬이는 어떻게 된 거죠, 음이탈? 음이탈. 아, 이게 그죠? 이제는 목에서 이제 적응한 것 같은데, 거의? 지금 강두를 안 가지고 목에 저거. 그리고 또, 또 희한하게 한세가 볼스를 완벽하게 좋아해졌어요. 그러니까. 와, 얼굴 랩을 한세가 완벽하게 좋아해졌어요. 아, 좋아요. 네, 성공했으니까. 아, 역시 빅토리 팀워크는 아, 좋은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 쏘세요. 쏘세요. 아, 아주 시원해요. 아, 아주 시원해요. 아, 점점 시원해져. 자, 과연? 어? 컨셉 댄스. 컨셉 댄스. 뭐야, 뭐야? 일단 한, 한, 두, 셋. 어? 뭐야, 이게? 어, 밴 다운. 밴 다운이 뭐야? 아,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아, 앉았다, 일어났다? 속도 맞죠? 속도 맞죠? 자, 들어가래. 뭐야, 내 목숨이 있네. 뭐야, 내 목숨이 있네. 뭐야, 이거. 야, 내 목마, 내 목마다, 내 목마다. 아 요맛이네 너무 느려 고구마 100개 먹은 거 같아 됐다 와 성공인가요? 저희 아무 데도 왔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 땀나 너무 열심히 했어 왜 이럴 수가 거짓말 거짓말이야 라이얼 하나 둘 셋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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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애정? 이게 뭐야? 가봤냐? 그니까 어떡해 안 돼도 너무 멋있어 통단 딱 어디 부위를 만족해요? 병아리야 병아리 수윤이 진짜 안 하셨는데 최고가 있었어 자 그러면 해볼까요 한번? 네 모발이 좀 더 예쁜데 약간 두사람이 딱 떠오르는데 세진이요 와 아 다다다다 여기서 말 맡아보대는데 하아 이쪽 손 쪽 일래? 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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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이성이 그만해 맞췄어 반세어 맞죠? 야 근데 마시겠어 마켜나가겠어 마시겠어 오 살이 작고 셀카 하나 둘 셋 셀 한세가 이렇게 됐어 아 이거구나 자 알겠습니다 연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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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역시 역시 야 사랑한다 저희가 처음으로 왔는데 저희가 최초 성공자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 주목하니까 저희 비톤이 항상 게임 잘한다 요즘 살짝 떨어졌었잖아요 저희가 또 여기에서 그 자리를 탈환해갑니다 역시 저희 5월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가 하트로 얻었으니까 하트를 한번 드릴까요? 그럼 저희 이제 끝나고 나면 뮤직비디오가 남아요 맞아요 사랑해주세요 인사드리면서 하트를 날려드리죠 비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비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